자 12월 24일 대웅부터 ABL 바이오 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이 전체적으로 아주 안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른 섹터에 비하면 제약바이오가 제일 좋지 않았죠. 오늘 삼성전자가 5% 급등 했죠. 그리고 컨택트 관련 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여행주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카지노 주들 이런 컨택트 주들이 아주 강했는데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1.7% 오르면서 2800을 찍었죠. 코스닥이 928 0.6% 올랐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개인투자자들 큰손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회피하려는 물량들로 쏟아졌던 하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 가지고 1조 4천억 정도 나왔죠. 이 부분을 외인하고 기관들이 다 싹 걷어갔습니다. 잠시 내가 보관해 놓겠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항상 매년 그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보관료가 좀 비싸죠. 그렇지만 저기로 갔다가 다시 내놓으시오 하면 좀 비싸게 받고 다시 넘겨주죠. 이런 현상이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약바이오에서. 왜 제약바이오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큰손들이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업종 대표주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은 이런 개인 큰손들의 물량이 좀 많죠. 여기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공매가 많은 그런 종목들은 오늘 좀 낙폭이 조금 있었죠. 오늘 같은 장애에 이렇게 낙폭이 좀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 오늘도 별로 좋지 않았죠.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 어제 대웅 같은 경우에 조금 미치지 못한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 유의찾다. 이런 부분. 음전전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바이오에서 크게 오르다가 3일자 아주 큰 폭으로 조정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개인 큰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28일이 기준이죠. 28일이 대주정도에서 기준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물량을 좀 던져서 좀 밑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셀트리온이나 HLB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가 많죠. 공매가 많은 이런 종목인데 여기에서는 외인 기관들이 아주 낮은 위치에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서 외인 기관 매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개인들의 매도가 개인 큰손들 양도서 회피 물량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나올 때 외인하고 기관들이 낮은 위치에서 계속 받아갔다. 그러면서 좀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꽤 많이 보였죠. 이런 분위기였고 오늘 대웅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죠. 연일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인위적인 하락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대웅이 치료제 호이스타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서 이제 크게 뻗어올랐죠. 크게 뻗어올라 갔는데 탑라인 결과 음전까지의 시간 유의차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증상개선 효과는 빠르더라.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지금 효과는 있다라고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이거 뭐 약으로 안되겠는데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서 아주 큰 포로 끌어내렸죠. 지금 대웅이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40% 이상 하락을 했죠. 12.8%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지금 외인은 오히려 들어왔죠. 외인은 오히려 5만주 정도 매수 들어왔고 기관과 외인이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들, 개인들 개인들 이렇게 보면 개인 큰손들이 지금 열심히 내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좀 보여지고 지금의 이 하락폭은 아주 큽니다. 이건 언더시팅이 너무나 심하게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위치를 보면 이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 다 까먹었습니다. 다 반납했죠.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2003도 있고 2525도 있고 호이스타도 있죠. 3개 중에 전부 다 진행하고 있고 호이스타 같은 경우도 대규모 임상 상상 빠르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대웅제약 사장이 치료제로 개발을 확신하고 있다. 자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밀어붙이죠. 이제 월요일 날 또 개인 물량들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 하락폭은 너무나 과한 하락입니다.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 2003, 2525 그리고 호이스타 전부 다 실패다.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는 너무 하락이 심하게 나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간 부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부분이죠. 이만큼 올라간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만큼 올라간 데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부분은 지금 이제 보톨리눔 톡신 가지고 계속 재판을 하던 부분 그거 해소된 것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그냥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올라온 부분이다. 라고 해도 될 만한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버렸죠. 이 정도 위치라면 이거는 이제 자신감을 가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대웅 호이스타 정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인데 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코로나 치료제라기보다는 코로나 약으로 해서 지금 승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저는 증상 개선 효과 빠르고 바이러스 제거 효과 빠르죠. 그게 이제 천명을 대상으로 이제 삼상을 진행하는데 먹는 약으로는 가장 빠릅니다. 임상 삼상 대규모 삼상을 하고 있는 그런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는 대웅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가능성이 보였다라고 지금 다들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해석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밀어내리고 있는데 그건 해석이 나릅니다. 개인 세력들이 메이저 세력들이 실패하고 밀어붙이니까 실패인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어느 시점이 되면 스물스물 바닥을 잡아주고 반등이 또 강하게 나타날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웅제약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 보면 기가 막힌 위치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이제 이 보톨림톡신 족쇄가 풀린 거 가지고 올라간 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올라간 게 한 20% 정도 오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 정도 그러니까 대웅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지금 개발을 세 개 하고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 올라간 주가는 지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도 못 올랐죠. 이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종목들 보면 여기에서 6월 달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간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이거는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떨어졌죠. 그게 이제 보톨림톡신 이 부분 때문에 떨어진 부분인데 그러고 이제 치료제 이슈로 해서 크게 올라갔지만 이 데이터가 뭐 유치없다 이런 부분 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렸는데 상당히 인위적으로 끌어내렸다 열심히 많이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보고 아주 뭐 크게 내렸죠. 그러고 이렇게 내리는 동안에 지금 하나 둘 셋 그리고 월요일까지 하게 되면은 이 신용미수 쓴 이런 물량들은 거의 나올 만큼 다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밀었기 때문에 신용미수는 거의 다 나왔을 거다라고 보이고 지금 하락은 너무 과합니다. 너무 과하기 때문에 얘는 그러나 재료가 워낙에 좋습니다. 지금 아주 좋은 재료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얘는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까지는 조금 뭐 주춤거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월요일까지는 개인 큰손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조금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일단 팔아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월요일까지는 조금 주춤거리는 낮은 수준까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요일부터는 달라지겠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근당은 오늘 좀 올랐고 종근당 바이오도 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지금 나파벨탄 개발 잘하고 있죠. 뭐 어떻게 잘못됐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지금 개인 큰손들이 양도세 회피해야죠.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는 월요일날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제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셀리벌이 오늘 5% 올랐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밀어올렸죠. 외인기관이 8만 5천에 1만 5천주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워낙에 많이 밀이 내려놨죠. 밀이 크게 이렇게 좀 특별한 악재 없이 이렇게 많이 크게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그저께 내리고 오늘 내리고 해서 크게 내린 후에 외인 개인의 양도세 회피 물량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외인기관이 아주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가져가면서 5% 밀어올렸죠.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밀어올리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나 월요일날 한 번 더 이런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아주는 양보이 나왔죠. 지금 월요일날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나오면 조금 주춤하는 그런 순고로 윤분이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겠지만 예상하게 올라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게 되면 다시 개인들의 이런 한 축이 다시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시 좋은 흐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CMG 제약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외인기관이 56만주 기관이 18만주 매수가 들어왔고 개인이 많이 팔았죠. 70만주 팔았지만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죠. 이렇게 밀렸고 이 부분은 월요일날 마무리 될 예정이다. 마무리가 되게 되면 바닥을 슬슬 잡아가겠죠.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을 보이고 다시 파동을 타는 흐름이 나올 거다. 생각이 됩니다. 안트로젠 오늘 1.7% 올랐습니다. 이틀 정도 조정을 먼저 보였고 그리고 오늘 외인하고 기관이 들었죠. 6천주 그리고 기관이 12,000주 들어왔습니다. 얘는 개인 큰손들이 이렇게 하기에는 덩치가 좀 작죠. 작다 보니까 그렇게 나가는 물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좀 보여지고 그런 종목들은 별로 분위기 좋은 모습 이었죠. 그런 분위기 그대로 탔고 이렇게 치고 가는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월요일 날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분위기는 여전히 양도세 회피 물량들로 혼란한 시장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다시 제갈길 가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AB 바이오도 올랐죠. 지금 2.9% 올랐는데 외인기관이 들어왔습니다. 54,000에 78,000 들었죠. 양도세 회피 물량도 많이 나왔고 그러나 그런 물량 받아가지고 위로 위로 올렸죠. 월요일 날 한 번 더 이런 물량이 나올 겁니다. 양도세 회피 물량들 나올 거고 그러나 결국 지금 흐름을 보면 계속 상승 추세로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족쇄가 풀리면 제약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120선은 뚫어낼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모양세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절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